어휘네요. 어휘가 단어예요? 네. 오케이. 됐습니다.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고요. 했고 했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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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تم 할 수 있다고 하세요 ICH KOO. KOOOO Dann KOOO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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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걸 쭉 배웠네요. 보겠습니다. 그래서 snore s-n-o-r-s 아, snore 그 다음 here h-e-a-r face f-a-c-e open o-p-e-n nose n-o-s-e ears e-a-r-s k-i-c-k k-i-c-k 알람 종이 시험지에 틀리게 썼네요. 알람 헷갈리나봐요. 잘 읽어두시고요. 알람 이게 맞습니다. W-I-T-H 근데 왜 시험지에는 아 그렇게 썼어요? With. 헷갈리나봐요. Telephone. T-E-L-E-P-H-O-N-E 뭐 이런거 해도 되고 그냥 phone 해도 되고요. OK. 그럼 여기에서 던지다. T-H-R-O-W S-I-N-G Mouth M-O-U-T-H C S-E-A Taste T-A-S-T-E OK. Walk W-A-L-K OK. Legs Legs L-E-G-S OK. 잘했습니다. 그래서 Alarm하고 Width만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. 올라가길 잘했습니다. OK. 수고하셨습니다. 끝났어요? 네. 오해할 때 금방 끝나죠. 다른 학생들은 오래 걸리는 친구들도 있어. 지구가 오거나 빠르게 다 생기 때문에. 선생님, 저 운동했어요? 응? 운동했어요. 운동했어? 네. OK. 장애물 살리기랑 욕심이 있어. 다 다니기 중에는 1등이었어요. 기분이 참 좋았어요. OK. OK. 스스로 써보기 하고 시험도 쳤네요. 네. 뭐라고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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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